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북킹타임, 북킹구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 두 번째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좀 민간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임으로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첩자로 오인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상황도 많았을 것이고 지방을 여행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풍토병, 다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작품을 완성시킨 두 분의 역사자들에게 경의를 바치는 바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역사가, 사마천은 아무래도 상황이 좀 좋았어요. 위치 자체가 국가의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월했겠죠.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비슷한 때에 활동했던 역사가들 중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호사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토인비, 이분도 영국의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각종 나라의 간행사업이라든가 학술 편찬,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학술 교류,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각계의 기관, 학자,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협업을 하는 데서 아마 큰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 문명에 걸친 정보, 자료들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문자도 빨리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물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죠.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후대의 욕을 먹기 싫어했던 권력자들이 문서 편찬이라든가 사관들의 기록에 세세하게 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글, 이런 문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비석이라든가 각종 문화, 그 다음에 뭐 점토, 토기물, 벽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밖에도 뭐 금속물이라든가 오래된 건축물, 이런 쪽에서도 정보가 많았죠. 또한 신분 자체가 중앙정부의 관리였기 때문에 전국을 합법적으로 여행 그리고 유람을 하면서 뭐 문자 기록이 없는 상고사 부분에 대한 전설과 신화, 민담, 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 당시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대였죠. 먹고 사는 게 화두였으니까요. 편하게 인생을 살다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마천은 이릉의 화라는 이제 아주 무고죠. 그래서 왕의 의심을 받은 한 장군의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무서운 일에 휘말릴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당시에 지금으로서도 좀 그렇지만 아주 치욕적인 궁형, 즉 거세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불우한 일을 겪고도 중국 역사에서 빛나는 최고의 역사서인 이 사기를 완성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릉의 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요. 중국은 역사 이래로 북방의 흉노족에게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물론 중국도 흉노족을 많이 괴롭혔죠. 원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게 지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당시 이제 이릉이라는 장군이 이제 군사 5천명을 이끌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뭐 중가부족으로 밀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부하들을 살리려고 일단 좀 항복하는 그런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교를 써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플랜을 꿈꿨었는데 이게 또 뜻대로 이게 됐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흉노의 왕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터에서 적군으로 만났지만 이 이릉 장군의 활약이라든가 또 첩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이런 품성, 인간성 등에 굉장히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릉 장군을 포섭하는 동시에 거짓 정보를 이제 그 적국에 한나라 쪽에다가 흘린 거죠. 이 사람이 배신을 했다. 흉노 쪽으로 넘어왔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을 믿고 대군을 맡기고 국경을 지키라고 보냈다고 생각한 한나라의 왕은 분노했겠죠. 그래서 이릉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모두 처형하고 그 희아의 핵심 부하들의 가족들도 용서치 않는 그런 이제 좀 처벌을 내리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흉노 땅에 남아있던 이릉 장군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한무제가 이렇게 자기 가족을 도륙해버린 거죠.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흉노 쪽으로 돌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이릉 장군의 원래의 인물 이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마천이 마지막까지 이릉 장군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무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릉 장군이 정말 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마천한테 모든 데미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형 당할 뻔했는데 뭐 이 집안 대대로 좀 공이 있었다고 해요. 사마천도 여러 가지로 좀 공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이제 거세형을 당하게 되는 순으로 이런 수순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뭐 이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이릉 장군은 원래부터 출중한 데다가 이제 흉노에 막강한 군세를 등에 얻고 이후 죽을 때까지 한나라를 아주 힘들게 괴롭혔다고 하네요. 벌벌 떨게 그리고 이제 사마천은 이 아주 치욕적인 형벌을 받고 그나마도 바로 풀려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생각이 많았겠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무한충성 이 왕조라는 사회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는 게 바로 불세출의 역작 사기죠. 이 사기는 이제 그 당시에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특별했어요. 일단 형식 자체가 틀렸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뼈대인 본기라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왕실, 황실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제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힘을 가진 인물들의 생활, 업적 이런 부분을 서술한 거고요. 전설시대 태고 황제부터 본인의 한무제 여기까지 최고 권력자와 관련이 있는 사실과 사건의 경위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 좀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이 사기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배열을 한 거죠. 연표, 우리도 많이 그동안 봐왔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시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가 있는데요. 사회 문화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덕, 음악, 군사, 천문, 치수 고대 중국 문화의 여러 가지 제도들,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세가라는 게 있는데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워낙 다양한 왕과 제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황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나라를 한번 뒤흔들 정도의 여러 가지 활약을 했던 또는 아주 독특한 인생살이를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열전인데요. 원래 역사서라고 하면 고위관리라든가 왕족, 황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전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나타내는데 그 특별함이 있는데요. 일단 전기문학서적에 더 가깝습니다.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무협지적인 성격도 있고요. 소설적인, 전기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아주 훌륭한 문학적인 제자백과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현대로 말하면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정치인 정치인은 이제 긍정적인 면의 정치인 부정적인 면의 정치인을 모두 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일반 생활상에서 나오는 도둑, 강도, 사기꾼, 그 다음에 자객들도 있고요. 미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특별한 예능에 대한 기회를 지닌 광대, 기타 등등에서 아주 다양한 인간 세상의 여러 직업군 그리고 특별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사기를 가장 먼저 접한 것도 이 열전이었어요. 그래서 열전이 재밌어서 본기로 넘어갔다가 새가를 보고 이렇게 한 거죠. 일반적인 역사적인 줄기를 알고 싶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기를 먼저 보는 게 맞고요. 뭐 재미라든가 뭐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면 열전을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생에는 행운과 불운이 따르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 세상, 한 세상 재밌게 살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게 이 사기 열전이어서 지금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는 명저 중에 명저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서의 성격을 띄었지만요. 이 사기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답을 찾기 위해서 고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재미가 있어서 읽었는데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드니까 사기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몰랐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곤 해서 가끔 좀 놀라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사실 이 역사서를 사기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열정을 쏟았죠. 사실상 궁형을 당한 이후에 굉장히 억울하게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넘쳤겠죠. 정확히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왕에 대한 분노인데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죠. 여차할 때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의 의미 그리고 군주의 도덕성 군주의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그 능력치에 대한 고찰 권력의 비루함 권력 쟁탈전을 위해서 부모 형제도 없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발전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패턴 이런 부분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좀 드러내서 개몽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와 인간을 연구하는 이런 인문사회의 학자들 그리고 이제 옛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삶의 이런 의미를 살피고 사유하려는 역사 애호가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좀 통달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내고 조직을 이끄는 이 리더십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 기업인, 정치인, 각종 단체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기를 찾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면은 애환이 있겠죠. 그때 찾게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사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기에는 한국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위만조선이에요. 기록을 보면요. 조선 열전 편에 나오는데 이 진나라의 망한 연나라 관리 출신의 위만이란 사람이 망명에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좀 잘못된 내용이죠. 당시에 이제 조선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망명객 위만이 그 나라의 왕권을 획득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획득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주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 사기의 기록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당시에 시대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한나라 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책상 머리에서 쓴 이 서적의 그 한계점을 뭐 나타내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삼하천의 역사 공간 자체가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좀 지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사실은 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데만 해도 벅찼어요. 게다가 상황 자체가 인생의 큰 난관을 겪은 후에 썼기 때문에 좀 자신을 둘러싼 극적인 요소들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나마 이제 뒤로 갈수록 여유가 좀 생겨서 열전 편에 이제 흉로 열전 남월 열전 조선 열전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를 두었던 그런 셈이었죠. 사기 이후에 참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인간들의 기록인 역사를 기술해 왔고요. 본인들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경험을 녹여서 새로운 역사서를 지금도 계속 편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인간은 과학적으로는 아주 비학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모든 면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의학, 공학, 기술적인 부분부터 거의 모든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과연 역사적인 이 서술의 부분에 발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역사학자들인데요. 총균세의 제라드 다이아몬드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충망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식이라든가 이 작품이 과연 사마천의 사기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역사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인터넷하고 검색엔진 이런 게 워낙 잘 활용을 하니까요. 굉장히 편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죠. 언제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도 아니에요. 주간에 써서 그것도 황제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죠. 내가 저런 치명적인 형벌을 내린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쓸까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고픈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새출의 작품을 만들어낸 이 사마천 그런데 지금은 책을 쓰기만 하면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물론 명작에 한해서지만 전세계로 바로 뻗어나갑니다. 즉각 출판이 가능하죠.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현재의 작품들이 더 감동적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간 본성과 존재의 의미 2000년 전에 비해서 과연 나아졌고 그 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즉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문화의 발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마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인 북아프리카 출신의 역사가 이븐할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가장 멀죠. 저도 아주 좀 낯선 사람과 그에 관한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이븐할둔이란 사람은 약 600년 전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역사가인데요. 이 전 세계를 7개의 기후대로 나눈 다음에 환경과 문명의 관계를 살피면서 인류의 역사를 살핀 당시로서 아주 파격적이고 굉장히 고도의 학문지향적인 역사서라는 평입니다. 그가 쓴 작품의 이름이 역사서설인데요. 오늘날에도 인류사의 원형으로 아주 좀 다른 역사가들에 비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학계의 평인데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낙 좀 마이너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에 합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주제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부분이 역사의 기록을 정확하게 남겼다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발견했다고 믿었던 역사적인 법칙들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전에 탄생한 이슬람 문명과 이 아랍사회의 현황 그리고 특징 사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좀 적은 상태인데 이 이븐할둔의 기록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아랍 지식인들이 인간과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했는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소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정보 덕분에 이 이븐할둔의 역사서설이 이슬람 문명의 발생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귀한 자료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시대적 가치관에 비해서 굉장히 몇백년 앞서간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고찰법 그 다음에 증거제시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담고 있어서 아주 재미가 있고 또 여러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해주는 명저 중에 명저라는 이 학계의 정서입니다. 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성찰의 책에서 1부는 이제 뭐 문명의 발생 원인 그리고 이제 여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새로움이 시작될 때 그에 따르는 것들 그리고 문명의 흥망을 지배하는 법칙 인류 역사서의 기본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대인 일부를 다루고요. 그 다음 2부에는 아라비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민족들이죠. 페르시아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그리스인 투르크인 유럽인 등의 다른 아시아와 유럽의 주변 민족의 왕조 그리고 민족 국가의 역사를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부는 베르베르인을 비롯해서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 왕조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2부와 이 3부의 내용이 정통 역사가의 풍모를 많이 보여준다고 하고요. 일부는 아무래도 조금 상상력도 좀 집어였고 역사서설의 그런 부분보다는 이야기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브널두는 책에서 아사비아 이론 이라는 부분을 확립하는데요. 이 아사비아라는 말은 어떤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조직원들 간의 유대감 연대의식 집단의식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체의식 국가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상 이브널두는 이것이 혈연관계에서 나온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작은 단체인 부족 안에서는 이 아사비아가 강한 C족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여러 부족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아사비아가 강한 부족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내용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로 오면서 희석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도시는 일단 숫자가 많죠. 그리고 혈연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아사비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비아는 결국은 왕권의 수립으로 완성이 되지만 영속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결국 인생사의 흥망성세가 국가의 단위로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사마천의 사기라던가 이런 내용과 표현 방식만 다르지 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도 통하는 내용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바뀌지 않고 또한 인간은 성찰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이 책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짝 살펴보면요. 왕조 국가의 성장과 쇠퇴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는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읽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왕조의 수명은 3세대 120년 동안 지속이 된다.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이 정도다. 하나의 왕조는 5개 안쪽의 단계를 통과한다. 제1단계에서 이전 왕조에게서 왕권을 탈취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군주는 백성의 모범이 되고 백성의 재산과 영토를 보호한다. 2단계에서 군주는 독재를 하게 되고 백성을 배제하며 모든 영광을 자신의 가문에게만 부여하여 왕권을 독점하게 된다. 독재를 행하는 마지막 국면인 제3단계에서 군주는 거대한 재물을 축적하고 큰 건축물을 세우며 대도시를 건설한다. 추종자에게 재물과 관직을 내리고 군대를 사열하며 사치스러운 복장과 무기에 탐닉해 이웃나라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적국을 겁주게 된다. 4단계는 만족과 평화의 세월이다. 군주는 전통을 따르고 전임자를 모방한다. 마지막 제5단계에서 군주는 전임자가 남긴 재물로 향락을 즐기며 사악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등용해 왕조의 중대사를 이림한다. 병사의 월급을 전용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군대를 멀리함으로 병력이 감소하게 된다. 왕조는 결국 회복 불가능한 환자로 전락해 누군가에게 파멸하게 된다. 이 내용이 이분할둔의 역사서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상의 많은 국가들 너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대도 다르고 위치도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모든 나라들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흥망성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할두는 인간은 변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계속되는 책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한 역사적인 지식과 성찰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상을 묘사한 부분에서 여러 영구적인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명저라는 것이 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해요. 너무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된 때인데요.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거스리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몇 페이지마다 계속 종교를 찬양합니다. 위대한 알라라는 얘기가 아무 관계도 없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그 부분을 비판하는 종교와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다른 부분의 예로 돌려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책 하나 쓰다가 죽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칸은 좀 조언을 하죠. 역사책을 역사책을 볼 때 책 표지에 있는 저자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책이 출간된 날짜 지필 일자가 때로는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준다. 뭐 단순히 언제 썼고 언제 출간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떠한 위험요소를 내포하는 환경에서 그 작품을 썼는지 점검해보라는 그런 조언이죠. 이 이문할둔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종교적인 좀 잦은 찬양의 부분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은 굉장히 공통된 요소가 많은 종교인데요. 사실 뭐 알라라는 신은 이름만 다를 뿐 기독교 구약성서의 야회와 똑같은 인격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은 이제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을 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거부하는 자에게 가혹한 응징을 내리게 되죠. 또한 자신을 제외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일신에 대한 절대 복종 세상의 종말 부활과 심판의 날 천국의 존재와 지옥에 대한 믿음 형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시자 무한마드가 암송한 신의 말씀이 구약성서와 굉장히 흡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한마드는 자신을 노아나 솔로몬 다윗을 잇는 예언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내용이 지금도 코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종교는 신의 존재 유물을 떠나서 인간들이 만든 경전 자체는 서로 베끼고 베끼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겠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가지 종교적인 일리가 가치가 있고 그의 주장이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폐해도 굉장히 많죠. 일단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본적으로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슬람이 조금 더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종교의 지도자가 세속적인 정치의 왕도 겸직을 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인간의 존재가 문제인데요. 종교적으로 영혼과 도덕을 다루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통치에 활용을 한 거죠. 좋은 쪽으로 보다는 가혹한 쪽으로 말이죠. 이후의 과정만 봐도 창시자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4명의 정통 칼리프를 모두 인정하는 무슬림과 제4대 칼리프 알리만 인정하는 무슬림이 천 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순이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요. 그 대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와의 대립보다 서로 간의 내분이 훨씬 심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주 깊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즉 이슬람과 테러로 연상되는 폭력의 연결 고리는 교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인간의 권력이 결합한 곳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모든 게 인간이 문제라는 얘기죠. 즉 이슬람 세계의 군주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세속의 권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동시에 국민들 백성들의 도덕과 정신적인 면을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로마 제국이나 중국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이 천던가 지옥을 왔다 갔다 했었죠. 이에 대해 동양에도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맹자가 측은지심을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금과 군역을 줄이고 백성의 경제생활을 개선하고 백성을 좀 귀하게 여기고 본인들 종묘사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은 좀 나중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군주 자신은 가장 가볍게 대하라. 이런 게 측은지심의 기본 도리인데 군주가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고 보호할 때 진정한 의미의 왕권이 실현되고 권력 기반도 공고해진다. 동서양의 사상이 묘하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은 같다는 얘기죠. 이 아프리카 문명하고 아시아의 문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이 당시에는 보면 지금도 좀 어색해요. 그런데 언어나 문화 종교 정치체계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 두 문명의 최고위층의 핵심 지식인들은 국가 권력의 존재 의미와 군주와 백성의 관계의 바람직함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갖고 있는 기본 분성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역사가들은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발전하지 않는다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좋은 모습보다는 주위를 둘러싼 안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슬픈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누군가에 감사하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더 많아진다는 주위의 여러 하소연들을 듣고 있어 보면 과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런 인류 역사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책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브널든이 책 전체 내용 중에 투르크 족과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오스만 투르크다 셀주크 투르크다 이런 이야기를 역사책을 보면 많이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살펴보면 투르크는 사실 형용사로서 종족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터키족 하고 투르크족 이라고 말을 하면 종족의 기원은 동일하지만 위치상으로 좀 다르다고 하죠. 터키 공화국이 오늘날에 위치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민족을 터키족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민족을 투르크족 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르크는 한자로 말하면 돌거리죠. 우리 역사를 보면 돌골족의 왕과 교류를 했다. 돌골족과 협력하여 어디를 쳤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돌골이고요. 언어적으로는 투르크 용감하고 힘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적 개념으로는 공식 명칭으로 투르키에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비잔친 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투르크족의 지역 혹은 국가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르키에 즉 터키의 공식 국명인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뒤에 1920년도에 터키의 국부죠. 케말 파샤에 의해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공식적으로 확립된 말이라고 합니다. 뭐 큰 문맥상 중요한 건 아닌데 자주 나오는 말이래서 저도 한번 개념 확립차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마천과 이분할둔에 대한 작품 당시의 사회 그리고 문명의 비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사의 역사 그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학자들의 작품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